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풍성한 한가위를 여러분 맞이해서 이렇게 또 퀘스트를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이잖아요 추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꽃도 달고 나비인가요 어쨌든 이제 한가위니까 여러분 근데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막 먹기만 하면 안 돼요 먹기만 하면 짜잔 곰처럼 돼요 아 물론 행복한 곰이에요 그죠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추석 한가위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연휴가 너무 길잖아요 연휴가 기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또 공부하면서 보내면 좀 어떨까 아이씨 또 공부 얘기야 뭐 이럴까봐 선생님이 오늘 또 뭐도 준비했냐면 또 특별히 이벤트도 준비를 했어요 잘 들어봐요 자 우리가 추석 연휴가 언제냐 생각해보면 금요일 밤부터 시작이 돼요 그쵸 금 토 일 월 화 수 6일이네요 그러니까 6일이니까 6일이면 여러분 수능 보고 나서 여러분 수능 보기 전까지 우리가 구무 보고 난 뒤에부터 6일까지니까 굉장한 우리가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6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에 따라서 당연히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9월 14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9월 18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완벽한 시간을 쓸 수 있게끔 금요일 밤부터 앉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공부할 건지 이렇게 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일단 영어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육모 어려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모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여러분 이게 캐스트 사실 찍는 게 지금 8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구모 나온 것들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모와 구모를 잘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각 과목마다 그래서 국어부터 적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을 이만한 종이에다가 쫙 적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종이에다가 각 과목별로 이게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길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공부는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내가 모르는 것들을 없애야지 성적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날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휴가 길지만 여러분의 공부에 대한 의지력은 첫날과 둘째 날이 제일 강해요 그리고 셋째 날부터는 좀 긴데 좀 쉬었다가 할까 이러면서 여러분 쉬기 시작하시면 정신 차리면 다음 날부터 이제 그냥 연휴가 끝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하고 둘째 날에는 내가 약한 부분을 갖다가 전 과목을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또 우리 메가스터디 강의를 여러분 들어주실 텐데 강의를 수강할 때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점심 먹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 여러분 보통 흰자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서서 서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서 여러분 운동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춤도 추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과목을 어떤 식으로 배열하면 좋으냐 국어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듣기도 좀 하셨다가 영어 듣기 하실 때는 최대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장에 가시면 각종 빌런들을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잖아요 미리 체험한다고 생각하시고 화장실 앞에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 가셔도 한번 들어보시고 지하철에 만약에 가고 계시는데 뭔가 누가 와서 물건을 막 소개하고 있어요 또는 막 종교를 갔다가 막 전파를 해요 괜찮다 하고 옆에서 이제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 그 다음에 또 순서 문제는 정말 괜찮은 고수죠 그 다음에 그런 분들 옆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계산 문제까지 풀 수 있다 진정한 찐 고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탐구 영역 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영어의 독해 부분 왔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목이 완전히 이제 다른 것들 있죠 그래서 뇌를 번갈아서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전 시간대는 어떻게 하느냐 오전에는 부푼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나 사실 밤에 공부가 더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는 아침에는 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야행생이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학원 오프라인 같은데 단기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추석 특강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약한 부분을 현장 강의로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천천히 듣고 싶고 내가 좀 굳이 더 약한 부분을 인강으로 오후에 수강해 주세요 그럼 자습은 언제 하냐고요? 그걸 저녁에 하시라고요 저녁에 조용하고 고요한 습하나 또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습관이나 아니면 교실 아니면 여러분 집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궁금하고 모르겠는 것들 질문 게시판에 올리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좀 활동적이게 햇빛 보고 그 다음에 현장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점심부터 약간 졸릴 때는 서서 인강을 듣고 그리고 저녁 때는 내가 들은 것들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쉬어요? 언제 쉬냐? 쉬기에는 딱 적절한 게 가장 여러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딱 듣고 하기에 제일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추석 당일이에요 그래서 추석 당일에는 일단 첫 번째 어디에도 문을 잘 열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어디 나가서 놀고 싶어도 추석 당일에 제가 알기로는 스타필드 정도 문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거 얘기해줬다고 스타필드 가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날 사람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막 극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 오늘 여러분 혹시나 가셨다가 코로나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지금 아프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어떻게 쉬면 되느냐 재미있는 영화 아니면은 또는 뭐 넷플릭스 같은 데 있죠 시리즈 보시면 안 돼요 딱 단편 영화 있죠 그런 거 딱 하나 정도 그것도 잔상이 나오면 안 되니까 우울한 거 안 돼요 공포 영화 안 돼요 그냥 웃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셔야 돼요 뭐가 있을까? 극한 직업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도 올드한 영화인가요? 그런 것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추천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딱 하루만 쉬세요 알겠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싶다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내 통제 영역 밖에 있잖아요 친구가 나에게 무슨 제안을 할지 몰라요 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친구 잠깐만 우리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떡볶이라도 하는 순간 이미 너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만나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나면 되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정과 일정 사이에 반드시 내가 요 때는 시간을 떠나야 돼 그때 친구를 잠깐 만나주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완전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도 조금 릴렉스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근에 있는 찜질방이나 마스크 하고요 아니면은 마사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선선할 때니까 산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산책하실 때 이제 또 이어폰에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이제 또 달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산책을 하실 때는 또 중간에 또 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있죠 여러분? 사람들 타고 다니는 킥보드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한 약점들을 메우기에는 또 타이트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추석 당일 하루 정도만 비워놓고 나머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러프하게 짜두세요 그리고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깔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눈을 떠가지고 늦었다 그러면 뭐 욕먹을 생각하고 가야죠 지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각을 해서라도 가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을 만약에 안 들었다 그러면 나는 뭐 어디라도 스카라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스카를 가실 때도 매일매일 다른 곳에 가세요 가면 또 동네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 왔어!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쪽 스카를 갔으면 내일은 저쪽 스카를 가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버스 타고 좀 저쪽 스카도 가보고 저 옆 동네도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수능 전날까지 나에게 맞는 스카를 한번 골라 다녀본다라는 생각으로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풍요로운 한가위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하시고 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정말 하기 싫지만 여러분 문제풀고 채점하는 건 굉장히 잘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오답을 또 잘 안 하잖아요 오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또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푼다고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자주 보고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모르는 문항들은 모아두셔야 돼요 상자 안에다가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 뜯어요 보여드릴게요 뜯어 뜯어가지고 이렇게 모아 모아서 모아서 모아 놓으세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상자를 화장실 갈 때마다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여러분 좀 길게 걸리는 그런 본리를 보실 때 들고 가요 하나씩 여기 뒤에 답을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음 3번? 오 3번이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는 거예요 휴지통 그대로 버리고 오면 돼요 모른다 근데 또 틀렸다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건 다음 화장실 갈 때 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쓴 거 있잖아요 걔를 또 하시고 이러면 돼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여러분만의 루틴을 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험생활 하면서 추석을 여러 번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최소 3수를 했으니까 근데 여러 번 이렇게 추석을 보내면서 가장 이제 안전하게 보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침에는 의지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약속하고 만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오후쯤 되면 약간 활동이 생겨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끄집어내서 뭔가를 할 만큼의 의지력은 또 안 생겨요 그래서 그냥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인강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저녁 때쯤 되면 뭔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뭐 좀 해볼까? 그래서 저녁 때 여러분만의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벤트 이벤트는 뭐냐면 복권을 준비해가지고 오늘 이게 효도 복권이래요 효도 그래서 오늘 한번 긁어볼 건데요 재미삼아서 한번 긁어보려고 아무거나 한번 해봤어요 이제 이거 긁으면 뭐가 나오는데요 한번 긁어볼게요 오! 부모님한테 뭘 해드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요 와우! 오늘 제가 걸린 건 이거예요 부모님 손에 핸드크림 발라드리기 오해권 자 엄마 오늘 딱 기다리세요 핸드크림 다섯 번 발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모님께 그러면 이제 추석 때 밤에 뭐 하시면 되느냐 제가 대신 긁어드릴게요 골라보실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소통이 된 라방은 아니지만 소통 됐다고 치고 골라주세요 우리 피디님께서 골라주세요 이제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몇 번 할까요? 1번 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1번 좋아요 자 그리고 1번 한번 골라볼게요 이거 하셔야 돼요 피디님도 어? 어이구 장난 아닌데요? 어머어머어머 가족사진 찍기 셀카 인생 넷컷 등 야 다행입니다 저 이거 당첨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가족사진 찍으세요 셀카 그 다음에 인생 넷컷 이런 것들 찍으셔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시댁과 같이 찍어야 되니까 문제가 또 커질 수가 있겠죠 사랑해요 시어머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추석 완벽하게 이제 캐스트가 끝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1번 공부할 때 얼마만큼 내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느냐 정답은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영화의 상영시간만큼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제가 동작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댓글로 여러분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 영화는 무엇일까요? 3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따라란 빨리 와요 피디님 잡아주셔야죠 안된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빨리 끊어주세요 뿅 뿅 뿅 뿅 뿅